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형산강 민관환경협의회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형산강 민관환경협의회는 지난 3월 2일 3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회의를 열지 않고 있고 지난달 초 일본 미나마타를 방문한 뒤에 한 달이 다 되도록 관련 보고서조차 내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4차 회의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개회에 대한 별도의 운영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